페바의 해킴 페바의 해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과 잘록한 허리라인, 단추를 사용한 넥라인의 디테일, 그리고 벌룬 반팔 소매가 특징입니다. 텐셀 소재로 만들어서 구김이 잘 가지 않고요. 보시다시피 광택감이 살아있어요. 게다가 촉감 또한 부드러워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아요. 스몰과 미디엄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서 사이즈 선택의 폭도 넓답니다. 만약 이런 느낌의 원피스를 스타일링하신다면 진주, 마블 장식 등의 볼드한 디테일이 들어간 백 혹은 슈즈를 선택해보세요.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. 페바의 해킴 벌룬 드레스는 데일리룩으로도 물론 좋지만 특별한 날이나 벽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, 혹은 데이트할 때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. 페바의 해킴 벌룬 드레스는 데이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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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킴 벌룬